안녕하세요 초롱이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당구 쳐요. 질당 뱅킹은 내가 승 초구 배치는 159 입니다 뒤돌려치기 대회전 인데요 약간 상단에서 찍는다는 느낌으로 쳤는데 어 실패 으아 꽁짜 왔다 꽁짜 이건 서비스 그렇지 오케이 뒤돌려치기 대회전 딱 30각 이죠 떨고기만 하면 뭐 어 이런 포지션 어 좋아요 뒤돌려치기 대회전 키스 때문에 두툼한 두께로 칩니다 어 좀 짧다 어 어 어 어 어휴 큰일 날뻔 했네 원뱅크 넣어치기 칠건데요 어 다시 보니 투쿠션인 것 같더라구요 오빠 미안해 미언미얀 긴각 스리뱅크 보정하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좋았어 이거는 뭐 득점 저는 옆돌려치기는 볼 시스템 쓰는 편인데 오두께로 시원하게 밀어주면 이렇게 득점 뿅뿅 2점 짜리니까 신중하게 15포인트 떨어지면 득점 되겠네요 득점 271모 시스템 아시는 분은 득점 확률이 좋습니다 앞돌려치기 대회전 인데요 우회전으로 선두께 겨냥하고 부드럽게 밀어줬습니다 굿샷 1적구 진행시키고 내공이 나오게 친 다음에 직접 노렸어요 굿샷 예민한 공 옆돌려치기 아우 전 예민한 남자네요 어려워서 리버스 스리뱅크 보고 있는데요 으악 이렇게 득점이 됐네요 992 시스템 활용해서 뱅크샷 칠건데요 30에서 코너 치면 30으로 가는데 힘이 없네 이런 아까워 이 공은 목숨 걸고 칠테다 발사 그래 그래 됐어 저는 뒤돌려치기를 두툼한 두께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내공이 느리게 와야지 키스가 잘 빠지기 때문이죠 옳지 옳지 잘 돌아온다 유후 스리뱅크 파이브 쿠션으로 봤는데요 어 너무 셌다 어 어 죄송합니다 코너 돌린다는 느낌으로 회전 살려서 부드럽게 톡 뚝점 자 옆돌려치기 부드럽게 근데 저 안부드러웠어요 얇게 20까지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라인은 좋네요 굿샷 도착값 20인가요 떨어졌네요 비껴치기 자신없이 출발 역시 자신감이 중요하죠 스리뱅크 파이브앤하프가 아닌 풀회전 시스템으로 쳤습니다 오우 이 점제에서 이런 스리뱅크는 행복합니다 오 길다 휴 제일 못 치는 배치 중에 하나죠 이거는 거의 키스가 오우 빠졌어 볼 시스템 사용해서 내공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통 튕겨준다는 느낌으로 쳤어요 오우 예 일출일무 시스템 사용해서 부드럽게 굴려주면 득점 2두께정도 겨냥하고 내공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키스 안나게 득점 1젓구 많이 안내려가게 3두께정도 노리고 뒤로 뒤로 쿠션 10개 치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스트로크 해주면 도착 익스테이션 끼고 역회전 주고 걸어치기 힘이 없나 오우 다행이다 하단 원티퓨커에 쿠션 반발을 살짝 이용했습니다 내공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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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엇각 뒤돌려치기 내공이 느리게 느리게 그렇지 선수들은 이 공 다 포지션 만들더라구요 옆돌려치기 대회전 목적 구간의 키스만 빼면은 득점 성공 확률이 매우 좋 좋습니다 이거 치면 이긴다 신중하게 슉 아싸 드디어 이겼다 후후 제 입장에서 친 거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고수님들 좋은 방법 있으면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안녕 하나 감사합니다.